파이널 매치 1라운드, 마이너스 사다리입니다. 여려운 게임이다. 그럼 여기서 우연하고 어떻게 할 거야? 잘하자. 이렇게 잘 떼주면 안 돼요? 제가 이런 거 안 했어. 아니, 그랬어. 오빠, 지민 언니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? 같이 안 하는 거 같다고? 아니, 네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 같대, 소민이는. 내 눈 보고 이렇게 해봐. 아, 미치겠다, 이거. 피해 게임 특종 우승자는. 미안해요.